전세계 최초 생애 최초 전세계 최초 무대 데뷔 무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형석 님이 있습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난이과하게 삽시다 그런 의미로 좀 몸이 불편한 분들 건강하지 않은 분들 유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러보겠습니다 , 즉입니다 omn google Police 그icated 애초 Pedro 2 след By their 언젠가 있던 이상 그런 날이 중년이 되나 기분 없고 싫어하고 기도해요 중년이가 날이 무슨 목소리가 없네 너의 손을 쏠 보면 중년이 아닌다면 어떤 놈이 있어야 바퀴는 소원은 없어 여태 좋은 세상 나이의 상관없이 집에 사야지 그런 내 인생이야 난 그런 때에 이건 무슨 말로 안 될 건가 너무 좋고 그렇게 남을 수는 다 시급하지 마라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 누구라도 안 지내로 안 지내요 있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 정말 걱정만 위로해 우린 모두 안 될 텐데 뭐야 너는 할 수 있어 뭐 뭐 그렇게 난 웃음을 다 시급하지 마라 하기야 정말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어쩌면 어쩌면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쉽고 싶었나 어떤 사람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그런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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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